아! 너도 그럴 줄 알았다! 아이, 왜 틀려! 아이고, 근데 천바닥한 애들만 이유도 없이 아무데도 손에 의류가 있어서 내려간 거 아니야! 이게 왜 틀려! 4.8! 영붕하게 만들어! 아, 진짜 지겨워! 진짜 여기도 아, 저 손이 진짜 아니, 진짜 판동까지 문제야! 아니, 내 손가락은 더 문제고! 아, 배터리도 없네! 에코렌트인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종종전이 진짜 한 개 나올까 말까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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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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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